아 그래요? 그럼요 제가 방금 만들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만들 거예요? 네 네 만들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? 이게 그냥 GPS 유저 쌤으로 항상 거의 만들고 직장인복인데 직장사람들 보면 차이는 있으고요 그러면 만들고 나서 코도 알려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만들 테니까 바로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 인약해서 들어주세요 아직은 몰라요 코드가 이상해시 세계입니다 이상해시 코드 그 코드 인약해서 들어주려면 안 될 거예요 오늘 안 나갈 줄 알고 집 앞에는 나시 잡았잖아 하하하하하 바빠 아 오늘 처음이에요? 그래 한 명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아 나가면서 아 삼십시오 아 삼십시오 아 삼십시오 아 삼십시오 내가 다른때는 왼쪽이랑 바로 엉덩이가 안 나와 하하하하하 진짜 그런 모양새는 그런 모양새는 아 삼십시오 다 이다잉시오 삼십시오 이거 입구 쪽이 진짜 좋긴 한데 안쪽에 있으면 아 삼십시오 감사하신 선풍이님 같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어가면 돼? 네 68초 남았습니다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너 이거 놓쳐가지고 에러? 아빠 아 아 갤럭시님 갤럭시님 하하하하하하 이거 드실래요? 앞자리에 아 그래요? 이승이랑 사르신래 아 그래요? 이번엔 보람 13개 드시는거 아니에요? 이 최대치에 몇개에요? 13개 아까도 13개 14개에서 4개 아 그래요? 아 13개보다 네 아 둘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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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번 더해서 네, 네, 맞을까요? 이거... 감탄이라 하나 있네 그저 원래 막내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네 맞더라구 저희도 연습 한마디 한 번 주시면 되세요 전체 계속 나오니까요 여기다 한 번 주시면은 직구 한 번 까먹어요 저 직구 한 번 까먹어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처음에 저 직구 이렇게 하다가 마침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네 와... 참 칠해 동생이 잘 나왔으면 너무 잘 왔어요 아... 2개 몇 개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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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아 그래요? 10개 1 아하 어떤 소리가 되는지 그런 표현이 저는 한 칠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? 진짜요? 잡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도 걱정하지 마요 안 맞을거에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이거 많이 하세요 도망가기 버텐면 어떻게 돼요? 아니요 네? 궁금하네요 진짜 아니에요? 오 진짜요? 오늘? 오 다져보셨어요? 오늘 아까 좋은 거 다 보냈어요? 주로 여기서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되죠 근데 스티가 붙일 때 있는데 밖에도 가볼 땐 그렇고 저번에 이제 가볼 땐 그냥 똑같이 보냈는데 그냥 첫번째 으흐흐흐 이게 그러면 저렴해서 그냥 그거로 좀 많이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렴해서 내가 잘 못해가지고 안전한 네 그럼 저렴해 네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? 아이고 아이고 저 안 잡아도 되거든요? 연습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 이거 연습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 차에 다 빠졌어요 이렇게 차? 이렇게 다 빠졌어요 이런 걸 좋아해요 내 차가 오늘 뒤집어 두게 부탁드려요 잠깐 봐도 돼요? 네 아이고 할래 absolut 뭐? 이렇게 안ется 할아버 ancestral 착하게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? 거기 58그를 죽이는 거야 여기 165대 전화 안내요 전화 안내요 전화 안내요 전화 안내요 전화 안내요